오늘은 네덜란드 캠핑장 여기는 네덜란드 캠핑장 남편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체크인 하고 왔습니다 아주 시스템이 체계적인데 대신 비싸다는 거 잘 되어있는 거 같아 79유로 나 냈어 이틀에 전기는 우리 빵빵한데 안 써도 되는데 좋아? 날이 그렇게 좋지 않네 오빠 샤워 그거 있잖아요 샤워 그거 구멍 나오는 게 거랑 똑같아요 거기 홈란드가 있어 화장실 한번 갈게요 나 집에 갈게 55,000원짜리 캠핑장 밝을 때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왜? 오빠 다 익었어요? 봐봐 야 이거 화장실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연기가 좀 봐봐 저 빨래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응 아 이거 잘 익고 있어 고기를 먹겠다는 일명 그리고 이거 맥스팬 에어인으로 하고 여기서 에어 아웃으로 하니까 연기 안 나가 웃긴다 웃긴다 아야야야 이거 대대운데? 오빠 뭐? 노동주 나들 밖에 없어 응 아 맛있다 이런 상태 고기 기다리는 상태 나름 괜찮은 시스템이야 그러네 에어 인하니까 냄새가 안 들어오네 어 우리 집 빨래보호를 위해서 에어 인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 하고 여기선 난 이러고 있고 여기선 난 이러고 있고 자 문 닫아가주세요 여보 이제 우리는 암스타라담에 왔습니다 체코에서 먹다 남은 양배추와 이건 어디서 샀죠? 독일에서 산 로제 와인과 삼평이 화장실에서 구운 홀란드에서 산 소고기 짠 짠 얘는 10분의 1%씩 올라가고 있고 어제부터 올릴려다 못 올리고 오늘도 올라가야 될텐데 열심히 편집했는데 이게 참 요번에는 유심축을 어떻게 잘못 샀는지 석석이네 응 음 맛있어요 와 이거 우리 인덕션에다가 그냥 약하게 계속 익혔을 때하고는 맛이 완전히 다른데? 콜라드 소고기 진짜 맛있네 응 맛있어? 응 앞으로 여기서 구워야겠어 응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만 맛있잖아 네덜란드 방송 보면서 2% 올라갔어 오! 82%야 좀만 기다리면 돼 다 올라가면은 자막 작업해서 내일 아침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네덜란드 9번째 국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여덟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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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감이 생활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이 빨래를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서 구웠는데 잘한 서태인 것 같아 너무 맛이 다르잖아 그때랑 시원하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리에서 청소를 공급받으면서 바로 버릴 수가 있어 물을 근데 보니까 관이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탁기관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내가 개절해야겠어 왜냐면 앞으로도 몇 번은 그런 데 갈 거 아니야 와 2% 더 올랐어 84%예요? 오케이 마실 술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빠 맛 어때요? 나는 좋다 아니 아는데 어떠냐니까 맛이 이게 무슨 종류일 수 있는 거겠네 향기는 완전히 알코올이야 내가 아까 냄새나 맡았는데 와 알코올 냄새가 확 나서 나는 좀 먹기가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끝맛이 과일주 맛이에요? 밥 다 먹고 과일 한 조각 먹는 맛이야 진짜? 그럼 개운해요? 응 대박 나에겐 당시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처음은 거칠어 근데 친해지면 달콤해 오늘은 여기까지 매일 만나요 아무스테르당 시내는 한번 그래도 가봐야지 지하층 타러 가는 길이 좋네 이게 네덜란드 왕궁이래 아무스테르당 아무스테르당 여기까지 왔어 왕궁아 뭐 시내 그냥 잠깐 산책하고 오늘 아무스테르당에 온 중요한 목적 한국에서 소포를 받기 위해 지인의 부탁 없이 한국에서 소포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나를 상호 없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기로 가보자 저기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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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나 한번 봐야지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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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다 와 여기가 운하야 암체르당 운하 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쁘다 여기 운치가 있다 그치 창문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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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 되게 크네 시간이 없네 소포를 받아주기로 한 친구 만나는 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 빠르게 한 번만 산책을 하고 가자 여기 비 오는게 더 맞아요 맞아요 프라하도 그렇잖아 우리 수아 너무 이쁘다 우리 일로 가보자 다리 건너서 자전거의 천국 자전거 너무하나 자전거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구나 산이 없이 그냥 통지니까 타기 좋아서 자전거도 되게 뭔가 멋스러워요 엔티켓 우리 좋아하는 스타일 여기 유형실인가 봐요 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암스테르당 스타일 오빠 여기 너무 멋있다 이따가 친구 만나서 중요한 소포를 받고 여기 밤에 다시 오자 여기 봐봐 여기 골목골목 다 운하라고 저기 한 블록 더 가도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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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다 여기 로제 오오 와 너무 맘에 들어 암스테르당 어? 나 혼자 말하는거에요 와 너무 맘에 들어 와아 와아 왜이렇게 다 이뻐 심플하다 이런게 좋아 저것도 이쁘다 여기 안내 씩자 보니까 자전거 사고를 조심하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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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 하겠다 오오 갑시다 암스테르당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샀으니까 암스테르당 어때 암스테르당 어때 3시간 반 둘러봤어 네 남쪽 주택가로 가자 우리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 차량경보장치 리모컨이 파손돼서 그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산거를 그 우체국에 보내 그럼 그 한국의 우체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주는게 있더라고 몰랐어 대신 외국에서 받을 주소가 필요하지 근데 일단 다행히 암스테르당에 친구가 지금 나와있어서 그걸로 받았어 어디로 가야돼 저쪽이었지 뭔가 도시가 자유를 조금 느낄 수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밖에 안 받은데 10분 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이따가 밤에 친구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하고 다시 오는 길에 이쪽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 좋다 여기에요? 이름이? 여기가 로켄역인가? 응 내려야돼 이제 버스트하고 가야돼 348번 348번 어 3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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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5 5 4 5 5 5 5 5 여기서 끝 들어가시죠 암스테르당에 중국집 5 5 5 5 5 5 4 5 5 4 5 5 5 6 5 5 5 5 중국집 고마운 분을 만나서 고마운 것을 받고 뭘 나와도 돼? 그거를 조금 머가지를 잘라야겠네 여기가 자전거가 1순이구나 절대 차가 온다면 자전거 멈추지 않게 그리고 자전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다 자전거로 이동을 한집에 두세대 있는 것 같아 기행별로 다 하고 또 주의할게 네덜란드에서 운전을 할게 황색불은 우리는 황색불이 켜지는 순간 멈춰야 돼 하고 브레이크를 말잖아요 여기는 황색불은 빨리 가 가해도 돼 아 그리고 독일같은 경우에 썸머타임이 끝나면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해야 된다 독일뿐 아니라 몇개의 국가가 겨울이 되면 윈터타이어로 필수라고 하는데 복불복인거죠 걸리면 걸리면 사고가 나서 검사가 들어왔을때나 문제지 그냥 불씨건문은 안하는거야 그렇죠 근데 눈이 내리는 지역에 가면 윈터타이어가 꼭 있어요 그렇죠 눈이 내리는거에요 막 가다가 그거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있어요 맞아요 가다가 저도 신호등이 바뀌면 멈춰야 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주차가 흔들리는거죠 근데 윈터타이어 아니었어요 주차? 속도? 교통위반에 대해서 되게 벌금이 세죠 근데 나는 궁금한게 이 캠핑카가 한국 번호판이잖아 카메라에 찍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벌금이 날아오나?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 한국 번호판은 한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과속을 한번 떼봤는데 그 나라가 이쪽 나라로 청구하고 이쪽 나라에서 차주안을 청구하고 해서 결국은 4개 되었거든요 그건 네덜란드 번호판이었잖아 근데 한국도 결국은 인지해서 한국으로 청구해서 한국에서 또 차주안을 청구하고 땡큐 이건 내가 여행 끝날 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왜냐면 분명히 나도 몇번은 찍히지 않았을까 특히나 또 여기는 주차가 짠 시기시점이에요 밑에 갈 중국식 다 사싼건데 오래되면 소스 때문에 눅눅해지거든요 빨리 먹어요 먹자 끝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데 내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12월 30일 날 해를 서쪽 바다에 그냥 하여튼 간에 모든 나쁜 기억을 다 날려버리자 그래서 글로 가고 있지 아이고 한국말 이렇게 이안밭 말고 다른 사람이랑 오래 해본 적이 없어서 바라시는 생명체들밖에 없는데 다 먹었어?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이러거든요 웬일이야 이게 탕수육 같아 이건 탕수육 맛있겠다 맛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감사한 분 얼굴을 찍을 수가 없네 여보 갑시다 땡큐 이거 가져왔어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역대급으로 기분이 좋은 날 이 감사한 분이 술과 아 이거 열쇠 이거 열쇠 열쇠 이 안에 있는 가야지 뭐 이제 아 네 어디에 가세요 근데? 난 버스 타고 왔던대로 이쪽 이쪽 갈게 드라이브쇼 우리 가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쇼 안녕 하하하하 구름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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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다 좋은 후배님 덕분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열쇠 이거 받았다는게 엄청나게 그렇기도 하고 구름길 화이팅 너무 감동적이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런 거 처음 들어봐 감사하네 진심으로 구름길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열쇠가 어떻게 내가 계속해 내 남편 어 어 어 그냥 차 저기 갈 뿐인데 자 우리도 이제 우리 이제 축구 응원하러 갑시다 갑시다 됐어 358번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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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스테르담 센트럴 역에 왔습니다 축구 우리 브라질하고 영대 사례 아 맥주 한잔 하자 마지막 20분을 보자 우리 얼드컵 하나도 못봤는데 여기 여기도 무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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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가 보니까 딱 한글 얻는 거 봐 와 아 아 와우 와우 그니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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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한국어 이것도 사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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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utro 와우 아주 잘 아니요 날씨 조용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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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사람이시죠? 되게 좋은사람 여보 끝났어 한골로 우리도 즐기자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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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할 수 있는게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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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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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형이 좋아 이런것도 느껴보고 와 이거 봐 이게 성인용품샵이야 더이상 찍으면 안돼 파티하나봐 이렇게 운하가 있고 파티를 하고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저기는 영업이 한창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홍등강 갑시다 여보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어 친구도 만나서 소퍼도 받고 초코도 보면서 브라질리안 친구도 만들고 아멘스테르담 어디로 가야돼? 저쪽인거 같은데 자 아멘스테르담을 아주 짧게 느낀 소감은 재밌다 너무 재밌다 깔끔하고 좋다 야철도 깔끔하고 길도 깔끔하고 더 예쁜 자정도 많고 우린 관광객이라 지금 레드라이트가 반짝이는 이곳에 가봤는데 대마초남사가 너무나 야무적이죠 자 뭐야 저희들 오늘 아홉스테르담 관광을 마쳤어 이제 저 중앙역에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돼 아 힘들어 가자 삼평이가 제일 편해 중앙역 이쁘네 어 예쁘다 여기서 타면 모든 유럽룻을 다 가겠지 진짜? 어차피 유럽 대륙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서울 여기서 타면 평양도 가고 베를린도 가고 파리도 가고 같은 유라시아 대륙 우리는 거기를 횡단하고 있어 한 4개월째 됐나? 5개월째 점점 삼평이가 더 편해지고 있어 집에 갑시다 갑시다 이게 오수 그럼 이것도 내가 연결해서 할 수 있나? 이게 이게 안 돼 시스템이 달라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레이워터 블랙워터를 그냥 여기다 버려라 물 받으면서 버릴 수 있는 캠핑장 앞으로도 그런 데가 있겠지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체크하고 시간이 늦어서 뭐 이런 시스템 샤워실 좋고 강합니다 여기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좋았는데 뭘 촬영도 잘 못했고 우리끼리 논이라고 안녕 네덜란드 캠핑장 네덜란드 캠핑장 안녕 네덜란드 캠핑장 풍차 보러 왔어 날씨 참 애매하네 겨울에 유럽은 뭐 거의 매일이러는데 풍차 마을 잔담 주차비가 11유로여서 주차 안하고 풍차만 보고 가야지 우와 풍차다 아 못 가나? 뭐? 안된대 돌려야지 봤지 풍차? 응 근데 네비는 여기로 쭉 가라고 나왔어 독일 같았으면 정말 몰아했을 거 같은데 갑시다 조금 남쪽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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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트 앞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